안녕하세요. 트임의 최종학 대리입니다. 이번 오토메이션 월드에 저희가 출품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시경 검사 솔루션입니다. 지금 AI 산업용 내시경 검사 로봇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AI 검사 소프트웨어 모아이 4.0과 싱글 로봇 그리고 내시경 3.5mm의 조합으로 엔진 커버에 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소에 유관 검사로 어려운 부분을 내간의 비정형적인 불량물을 저희가 카메라로 검사해서 정확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AI 검사 소프트웨어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라벨링된 박스 형태가 불량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내부의 나사선의 크랙이나 이물 이런 부분들을 검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AI 금속 부품 검사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AI 금속 부품 검사기 티메가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 중에 치핑, 버, 스크래치, 크랙과 같은 가공 불량 등의 일반적인 불량, 남반사 비정형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AI 검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상면, 화면, 측면, 내부까지 전면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남반사에 대해서도 균일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의 화면 모습입니다. 검사는 각각 제품의 상면, 그 다음에 측면, 그리고 내부까지 다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G에 대한 부분들은 불량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각각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비정형적인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